15번이 있죠? 이것을 같이 한번 봅시다 15번 문제는 마지막 계산하는 데서 약간 헉한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처리 좀 해드릴게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야 t가 0보다 크죠? 이것에 대해서 위치를 줬거든요 x가 2배의 루트에 t 플러스 1이고 y가 t 빼기 ln에 t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여기까지가 개념이야 속력을 구하는 것까지가 개념이 그 다음 최소값이 문제예요 속력의 최소값이야 이거 해서 속력의 최소값이다 여러분 분명히 속력을 쓰면 속도의 크기가 될 것이고 얘는 t에 관한 함수로 일단 표현되겠죠 미분은 잠깐 해볼게 d의 x에 d의 t, d의 y에 d의 t 이렇게 쓰시고 나서 각각 t에 대해서 싹 다 미분해주면 얘는 루트의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dy, dt는 1 빼기 t 플러스 1 분의 1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죠 그리고 속력을 쓰는 거야 속력을 쓰자 속력은 루트의 각각 크기에 제곱하시면 되니까 얘는 t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1 빼기 t 플러스 1 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일단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당황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일단 얘기해줄게 내가 구하는 게 무슨 소야? 최소지 잘 들어봐 내가 구하는 게 최소값입니다 최소나 최대를 구하려고 하면 식조작을 그나마 일단 할 수 있어요 얘는 치환해도 괜찮아 자 얘는 치환해도 괜찮아 자 근데 자 기억할 거 극대나 극소를 물어보잖아 절대 치환하시면 안 돼요 치환하면 함수 경향이 깨지고 뭉개이지 절대로 치환하시면 안 돼 그럼 얘는 이렇게 하자 얘랑 얘가 뭔가 구조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면은 아 분명히 치환을 해서 일단 잘 해결을 하셨을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을 제가 좀 써볼게요 자 이걸로 식을 써주면은 제가 요만큼 있죠 자 이만큼을 s라고 두께 그럼 이만큼도 자 얘는 s다 요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루트 안쪽만 볼게요 자 루트 안쪽이 자 s 더하기 s의 제곱 마이너스 2의 s 플러스 1이야 그쵸? 자 그러면은 s의 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를 요렇게 일단 되시고 자 그냥 s에 관한 이차수가 되니까 저희 최소가 될 때 그냥 찍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s가 2분의 1일 때고 자 점검 s가 2분의 1이란 것은 t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t값이 얼마일 때까? 1일 때다 요것도 일단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는 거야 그 s가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어 집어넣을 때 자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요렇게 일단 되시고 자 4분의 1 1 빼기 2 더하기 4다 요렇게 일단 되시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4분의 3이고 자 루트 딱 씌워주면 되니까 정답은 자 얘는 5번으로 팍 하고 나왔을 건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허책거래는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생기거든 자 잘 보시고 자 아니면 이제 차선책으로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 뭔가 여기서 눈치를 못채고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분명히 이럴 수 있거든 얘를 루트 안쪽에서 식을 전개를 분명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개 잠깐 해주면은 t 플러스 1분의 1 자 그리고 1 다음에 더하기 빼기 t 플러스 1분의 2 자 그리고 나서 더하기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1이다 요기까지 일단 나오지 자 그리고 이제 어째을 가능성이 있냐면 이 안쪽을 막 보다가 어 얘는 상수네 라고 일단 발견을 잘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어 통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통분을 잠깐 해주면은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얘는 그냥 두시고 자 이쪽에서 얘랑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요렇게 일단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더하기 1 요렇게 일단 되겠지 이거 전체 플러스 1이다 요렇게 일단 돼 그럼 얘를 식을 정리하면 얘는 일단 사라질 거니까 루트에 자 1 빼기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자 그리고 나서 t다 요렇게 일단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최소값이죠 최소니까 아 이거에 자 얘는 무슨 데만 구해되는지 아니까 최대만 구해되는지 알아 자 이걸 최대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걸 미분하지는 않을 거니까 자 전개 잠깐 해보자 t의 제곱 더하기 2의 t 플러스 1 분의 t다 이렇게 일단 될 것이고 자 문제에서 t가 뭐보다 크다 그랬어 0보다 크지 그쵸 자 식을 분자 분모를 t로 나누시면서 자 이제 안목도 가죠 6월 때 시험 보면서 그 모의고사 보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얘 2차식과 1차식이죠 미분 안 해도 돼 무슨 계였으면 되니까 산수계였으면 나오니까 자 그럼 t로 나눠주면은 t 플러스 2 더하기 t 분의 1 자 이거 분의 1이야 그럼 너희 당연히 이거의 최대값은 얘랑 얘 산수계와 써서 뭐 할 때가 같을 때지 똑같이 t가 1일 때요 자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루트에 1 빼기 4분의 1이 되고 자 얘는 이렇게 일단 넘어가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뭐 방법은 이제 다채로우겠죠 자 고를 수 있다는 거고 자 근데 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깔끔하죠 치안에서 그냥 값을 구한다 이것도 일단 나쁘지 않지 자 생각 잘해 주시고